심정지가 의심되는 위급한 상황인데요 이때 당장 필요한 게 뭘까요?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심폐소생술, CPR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심폐소생술이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서 내가 밖에서 심장을 눌러서 심장에 있는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뇌에 공급해주는 응급처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나 사고로 인해서 심장의 활동이 멈추게 됐을 때 내가 인위적으로 이 사람의 심장을 눌러서 산소를 머금은 피를 끊임없이 뇌로 보내는 응급처치법을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요 몇 분 정도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기능을 못하기 시작할까요? 1시간이요? 30분이요? 아닙니다 4분인데요 우리 뇌는 4분만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뇌사라고 들어보셨죠? 뇌가 죽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4분 이내에 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뇌가 다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8분에서 10분이 지나면 심각하게 뇌가 손상돼서 사망할 확률이 커집니다 2015년이었죠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이수빈 학생은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쓰러진 50대 남성을 이 심폐소생술로 살려냈는데요 이수빈 학생은 이 남성을 만나기 4시간 전에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쓰러진 남성을 보고 어른들도 발만 동동 구르고 선뜻 나서서 하지 않았던 이 심폐소생술을 이수빈 학생은 한 다름에 달려와서 바로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50대 남성을 구급차도 도착하기 전에 2분 만에 의식이 돌아오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심폐소생술의 순서를 알아볼까요? 아빠! 아빠! 하... 어떡하지? 이럴 땐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 했어 아니야! 우선 119에 신고하자 네, 아이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첫 번째로 해야 될 행동은 뭘까요? 119 신고요? 가슴 아파? 그 전에 반응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이 119 신고 및 자동 심장 충격기 요청 그 다음이 호흡 확인 마지막으로 가슴 압박 순서로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반응 확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쓰러졌다고 해서 무조건 가슴 압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쓰러졌으면 왜 쓰러졌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반응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반응 확인 어떻게 하시겠어요? 뺨을 때린다고요? 허리를 흔든다고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뺨을 때린다든지 몸을 흔들면 내부에 손상된 장비가 있는 경우에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렸어도 척추를 잘못 건드려서 목 아래로는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곳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양쪽 어깨를 3개 두드리면서 말을 시켜봐야 합니다 어깨를 두드릴 때는 위에서 아래로 두드려주셔야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반응 확인을 합니다 보통 고통스러우면 얼굴을 찡그린다던가 뭐 신음소리를 낸다던가 뭐 저 아파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반응 확인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반응을 하면 그건 심폐소생술 대상이 아닙니다 이 심폐소생술은 의식도 없어야 하고요 호흡도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반응 확인을 했는데 의식이 있다면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병원으로 이송하게 두시면 되고요 또 반응 확인을 했는데 의식이 없다 근데 지금 내가 집에 혼자 있다 하면 119에 신고하는 게 심폐소생술보다 먼저입니다 119에 신고할 때는 정확한 주소, 위치, 또 환자가 어떤지 예를 들면 뭐 환자가 숨을 안 쉬어요 뭐 얼굴이 파래요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지 말고 소방관의 지시를 따라주면 되고요 반응 확인을 했는데 내가 있는 곳이 뭐 길거리나 역, 공공장소 등 사람이 많은 곳이다 하면 119 신고는 다른 사람에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신고를 요청할 때는 그 사람의 특징을 잡아서 뭐 모자나 안경, 옷, 색깔 이런 것들 많죠? 한 사람을 탁 집어서 119 신고를 요청하고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도 가져다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저기 보라색깔 옷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시고요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가져다 주세요 119에 신고를 요청했다면 바로 호흡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요 약 10초 정도 가슴이랑 배가 규칙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지 또 얼굴색은 어떤지 확인을 해주고 환자가 정상 호흡이 아닌 비정상 호흡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럴 땐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땐 119 신고 때 소방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전화를 끊지 말고 소방관의 지시를 따르는 것도 좋습니다 의식도 없고 호흡도 없다면 지체 없이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가슴 압박을 할 때는 손을 쭉 펴고 깍지를 끼세요 압박을 할 때는 손바닥 전체로 누르는 게 아니고 여기 볼록한 밑부분 손꿈치로 압박할 겁니다 깍지를 끼고 손가락을 다 끌어올려주면 이 볼록한 손꿈치 부분이 남게 되죠 이 부분으로 가슴 압박을 하면 됩니다 네 가슴 압박을 하는 위치는요 여기 목에서 뼈가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배 위에 뼈가 끝나는 부분을 반으로 나눈 다음에요 이 아랫부분의 중앙을 눌러주면 됩니다 압박할 때 깊이는 약 5cm 정도로 가슴을 옆에서 봤을 때 1분의 3 정도가량 들어가는 깊이로 눌러주셔야 하고요 속도는 1분에 100회에서 120회 그래서 1초에 한 번보다 약간 더 빠르게 해야 합니다 환자의 가슴과 내 팔의 각도가 직각이 되게 하고요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도록 몸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 힘들어서 이 환자 가슴에 계속 기대서 누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사실 하는 의미가 없고요 5cm가 들어갔으면 다시 5cm가 올라오도록 확실히 손을 떼줘야 합니다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하나, 둘, 셋, 넷,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둘, 둘, 셋, 넷,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이렇게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가슴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인공호흡해야 되는데! 어쩌지? 난 인공호흡을 보낼 줄 모르는데 자, 다음은 인공호흡인데요 인공호흡은 해주면 좋지만 만약 입에 이물질이 있거나 중독의 위험이 있거나 또 입에서 피를 흘리거나 혹은 인공호흡을 하고 싶지 않다면 가슴 압박만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기도 확보입니다 환자의 이마를 살짝 뒤로 젖혀주시고요 이 두 손가락으로 턱뼈를 들어 올려줍니다 이때 턱 아래 부드러운 살 부분을 누르면 기도를 막으니까 거기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지금 이 상태가 기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실시하면 되는데요 인공호흡은요, 두 번을 해야 하는데 내 숨을 이 사람의 폐로, 즉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입과 코는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입으로 후! 숨을 불어 넣어주는 게 이 사람의 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코를 막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확보를 하고요 후! 후! 숨을 두 번 불어 넣어줄 건데요 숨은 1초 동안 불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내 눈은 환자의 가슴을 쳐다봐야 합니다 우리도요, 숨 쉴 때 가슴이 약간 부풀어 오르죠 그렇듯이 내가 불어 넣어주는 이 숨이 이 환자한테 제대로 들어가면 이 환자의 가슴도 살짝 부풀어 오를 겁니다 인공호흡은 두 번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공호흡 시간은 10초를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과도하게 숨을 불어 넣어주시면 내 숨이 폐가 아닌 위로 들어가서 음식물 같은 게 역류에서 구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초씩만 후! 후! 이렇게 두 번 불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제조 회사마다 약간의 기기 모양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같습니다 먼저 환자의 윗옷을 벗겨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있는 곳이 바닷가나 수영장 이런 물이 있는 곳이라면 환자의 몸에 물이 약간 묻어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 기기는 전기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환자의 몸에 있는 물기도 좀 닦아주시면 좋겠죠 전원을 켜주시면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침착하게 안내멘트에 따라 해주시면 되는데요 패드를 붙이라고 나오죠? 패드는 두 개를 붙여주셔야 하는데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 붙여주시고요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패드를 붙이면 심전도를 분석하는데요 이때는 절대로 가슴 압박을 하거나 환자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기계가 이 환자의 심장이 정지된 것을 인식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가슴 압박을 하고 있으면 기계가 심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한다고 인식을 합니다 따라서 패드를 붙이고 심전도 분석을 할 때는 절대 환자의 몸에서 떨어져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라는 멘트가 나오죠 이 충전이 되는 잠깐의 시간 동안에도 사실은 계속 가슴 압박은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 라고 안내멘트가 나오면 그럼 모두 떨어져 주세요 떨어져 주세요 크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접촉하지 않은 상태를 확실히 확인하고 이 번개 모양의 심장 충격 버튼을 눌러줍니다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끝나면 바로 가슴 압박을 또 시작하시고요 이 기계는 2분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 안내멘트에 따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 기계에서 심장 충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면 조금 안심은 하지만 그래도 계속 가슴 압박은 해주셔야 합니다 자동심장 충격기는요 공항이나 역사,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 여객터미널 등에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아파트에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나 미리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를 부착하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충전 중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이제 심폐소생술을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렇게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반응이 있는지 확인해요 맞습니다 반응 확인부터 해야 되는데요 우리 친구 한번 해볼까요 여보세요 저기요 점심 차려주세요 제 말 들리세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뭘까요 119에 신고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갖고 와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라색깔 입고 계시는 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 자동심장 충격기 좀 갖고 와주세요 너무 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슴 압박을 한번 해볼 건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손깍지를 끼워주시고요 손가락을 끌어올려주면 여기 아래 손꿈치 부분으로 눌러줄 겁니다 누르는 압박 위치는요 가슴뼈 중간에 하단 2분의 1 지점을 압박해 주시면 되고요 환자의 몸과 내 몸이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내 몸의 힘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30번 하지만 인공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했어요 우리 가족 혹은 친구가 쓰러졌을 때 여러분들도 당황하지 않고 심폐소생술 하실 수 있으시겠죠 지금까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